아우 랜 롤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제 를 아는 기문부에서 권융이 나를 있는데 아님 앞에 자리를 한다는 거 예 저는 이 엔진에 참 좋아요 소모와요 왜냐면 우선 키 크고 잘생겼어 예 맞습니다 약간 질퇴 대단지 어 근데 질퇴 하자 으 차가니까 무슨 말씀이죠 뭐냐면 저는 키가 작거든요. 키 크고 잘생겼어. 형님 키신잖아요. 나? 딱히 형님 키고잖아요.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하더라고요. 엔진님 정말 잘생기셨고, 키도 크시고, 방송도 많이 작아주셨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운이 너무 어렵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바쁘신가봐요? 아, 지금 엔진님께서 아마 현재 홈쇼핑에서 보고 있으실 거예요. 체킹은 잘 모르겠네요. 왜 없으신지? 아니, 저희가 이제 이거 고기 먹으면서 아마 클로징은 갈 것 같아요. 근데 아, 상상 엔진님 얘 말씀하셨나요? 온갖 바를 보고 계십니다. 아, 예.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, 지금. 네. 네. 아니, 고객님 지금 저희 말씀 드리는 게 중요한데요. 정말 빨리 익죠. 아, 맞네요. 그 부분 설명은 못 들었는데. 항상 다 얘기하잖아요. 제 꿈에서 떨어지지 말라니까. 아, 맞네요. 괜찮아요.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해보니까. 아, 예. 지금 보시면은 아까 5분 남았다고 하고, 지금 2분 남았다고 했는데 약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고기가 잘 구워졌어요. 고객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. 이 와이드 그린은요. 부탄가스 하나 넣으면 1시간 20분 동안 물이 나옵니다. 네. 그리고 이 퍼니쿠는요. 부탄가스 하나 넣으면 3시간 동안. 네, 맞습니다. 3시간 동안. 3시간 동안. 아니면 잔량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. 네. 개발자분이 또 제품이 퍼니쿠에. 초기 계세요. 네. 분실 많으신데. 그러면 비춰드리고 싶은데.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난가. 그러니까요. 어? J.J.C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해요. 네, 아주. 역시 방송이 끝날 때 좀 되니까. 구매가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시간이 한 10분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엠린이 어디 10분 더 추가하면 안 되는 건가요? 1분 더 안 되는 건가요? 아, 너무 감사해요. 아, 너무 감사해요. 끝날 때는 쇼바라고 하나 봐요. 쇼바. 오케이, 오케이. 쇼바이바인가? 그런 뜻인가요? 어, 없나? 아, 딱 그런가? 딱 강한 거 보면. 네. 아, 못 강한 거 같아요. 어, 아무튼. 오늘 저기 그.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혹시 마지막까지도. 무조건 2만원 싸게는 다 누려가셔서. 뭐라 그럴까?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인데. 네, 맞아요. 진짜. 방송보다 2만원에 잘 못하시니까요. 지금의AJ도는 생명의 enterprises. 빨간 전산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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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